오늘은 절망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길, 절망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체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체험은 절망입니다. 절망해 보셨습니까? 완전 절망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원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낙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번아웃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오면 대응 잘하면 됩니다. 1차적인 대응이 무엇인가. 절망이 올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인생 가운데 절망이 올 겁니다. 올 때 1차적인 대응이 무엇인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전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크리찬이잖아요. 크리찬은 주인공이 어떻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의심의 성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이름이 재미있죠. 절망의 감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 있더니 미래가 없습니다. 또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유혹을 느낍니다.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감옥 옆에, 감옥에 친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미스터 소망이라고. 그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가슴팍에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열쇠예요. 그 열쇠가 약속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게 갇혀 있었는데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 둘 열리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더라. 우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절망을 체험합니다. 절망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강해 보이고 마귀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마귀의 압박과 원수의 도전이 너무 커 보인다. 그럴 때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때는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 보건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알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제가 교육전사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건 거의 다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항상 영적 싸움을 느낄 때 상대가 뱀과 정갈같이 보이거든요. 굉장한 힘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대요. 결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만큼 힘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절망에 놓였을 때 이런 말씀 붙들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약속의 열쇠에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보금들과 나아갈 때 교회도 지금 개척교회 상황인데 흔들릴 때 나가도 되느냐? 외부를 향해서 나가도 되느냐? 그때마다 마태공 28장 19점에서 나오는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약속이냐?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함께하신다. 이런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열쇠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말씀 가운데는 우리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숙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는 절망을 풀 수 있는 약속의 열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쇠를 발견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창의세기 3장에서 살피는데 창의세기 3장이 별명이 뭡니까? 타락장이에요. 인간 최초의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죄 지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놨버렸습니다. 바닥 체험이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바닥 아닙니까? 그 절망의 바닥 속에 굿뉴스,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럽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면 끝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반드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적용하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발꿈치 정도 상하는 것인데 원수, 마귀가 당하는 고난은 머리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크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고 원수가 당하는 고난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First Gospel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원복음 아니 원복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복음 Original Gospel 그래서 원복음 최초의 원초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잖아요. 타락의 현장 가운데 굿뉴스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3장 15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싸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힘을 합쳐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 4장을 4절하고 앞부분이 더 유명하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참해. 이걸 더 중요시해야겠는데 그 다음 표현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원문을 보면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어떤 약속의 성취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고난당하지만 발쿵증도 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마귀는 머리가 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제 청년운동사 요즘 읽고 있다고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독립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고난당했습니다. 태반이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고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서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지도 않은데 취제도 안 하고 그냥 한 5명에서 6명 들어와서 뒤집어 씹고 난 다음에 몽둥이를 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냥 무조건 때린대요. 죽으면 죽는 거고 무자비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무단정치 시절 때 몽둥이를 때린대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아무데나 때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르대요. 머리. 머리 맞으면 죽으니까. 왜 그러느냐. 단데 깨지고 부러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머리만 보호되면 일단은 죽지는 않는데요. 산대요. 팔 부러져도 죽지는 않잖아요. 다리 부러져도 죽지는 않잖아요. 갈비가 부러져도 죽지는 않잖아요. 머리만 보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문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인상도 있지만 그거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머리 보호해야 되구나. 머리. 머리가 중요하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 머리는 생명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 공격하고 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대단한 공격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발꿈치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발꿈치 고난이에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귀를 공격할 때 원수가 무너질 때에는 머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심하다 그러죠.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건 발꿈치에 불과해요. 상대는 머리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 마귀는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때 혼자 좋아했을 거라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 이 땅에 왔는데 정말 끝났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완전히 머리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습니다. 성경은 몰랐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하지 않았어요. 몰랐다고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또 자기가 박살이 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래요. 그런데 몰랐죠. 몰라서 십자가에 공격을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끝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공격을 하죠? 순수한 동기 아니에요. 망하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원수가 와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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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딴에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라고 하는 걸 약간은 이렇게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허용하시죠? 욕의 고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허용하시는 부분도 또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라고요. 우리 발꿈치 정도 상한 거예요. 절대 치명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고난을 더 강해지고 유익을 얻고 그 공격했던 원수는 머리가 깨져버린다니까요. 사올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올이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 더 훌륭해졌죠. 아닙니까? 사올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겠어요? 광야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겠어요? 정말 훌륭해졌습니다. 훌륭한 게 연단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연단 받았습니다. 훌륭해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의젓해지잖아요. 진짜 훌륭해졌습니다. 고난당한 거 발꿈치 정도 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똑같습니다.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하던 사올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박살나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멸망해버렸잖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큰 거 아닙니다. 발꿈치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소 11장 같은 데 넘으면 사도마을의 고난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마. 나도 더 그래야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개가치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11장 24절 고린도 후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배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쭉 얘기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무슨 고성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그런데 엄청나게 무려 여섯 절에 걸쳐서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합친다 할지라도 발꿈치예요. 이 모든 고난이 바울을 죽였어요?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강건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저는 발꿈치야. 아무것도 아니야. 반면에 대적들은 머리가 날라올 바래요. 머리가. 이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훌륭해지는 연단받아 훌륭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십자가 붙들 때 부끄러움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우와 하나님이 아당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이 피신이라. 우리가 죄지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범죄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라고 그러면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무화과 그 잎사귀로 옷 만들어 입습니다. 드레스 만들어 입어요. 오래 못 가죠. 우리가 다 벌거벗었다고 합시다. 무화과 나무 갖다 줘서 하면 일단은 시간 지나면 시들잖아요. 시들어서 없어질 거고 또 다시 부끄러워질 거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치마입니까? 그게 사이사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혼자서 한번 해봐요. 혼자서 거울 보고 그게 옷입니까? 옷도 아니고 무슨 그물 같은 걸로 만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웃긴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하는데 은폐해도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것을 묘사한 게 이사회 선진자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사회 5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게 무화과 나무 치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회 59장 6절.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행위로 암만 해봐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장 21절 보니까 여우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했다.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잖아요. 가죽이 그냥 나옵니까?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염소가 하나 지나가는데 가죽만 싹 벗기고 살이 히퍼런데 누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죽옷을 지어 입했다는 건 뭐예요? 최초의 죽음을 맛봤다는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것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짐승을 죽는 희생.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희생제사가 생각나고 결국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때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남들 앞에 못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모든 부끄러움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럼 도망을 쳐요, 자꾸만. 기껏해야 자기의 어떤 행동 가지고 무화과나 윗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란듯이 성국에서 돌아오겠다. 무화과나 윗사귀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알리바이 만들어가지고 가리려고 그러고 다 무화과나 윗사귀라고. 부끄러움 가릴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다 살아나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인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부끄러움, 답답함. 그거 세상의 것을 절대 풀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습니다. 그거 무화과나 윗사귀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토설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가려달라고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가죽옷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다가가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함과 승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영광스러운 회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좀 재밌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걱정돼서 못 먹게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일부러 막았다 그럽니다. 왜 막았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멋진 모습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 수 있는 것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 나와요.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만나자마자 내가 총리인데요 하고 빨리 얘기해버렸으면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것을 숨겨요. 창세기 44장 45장까지 숨겨요. 45장에 가서 비로소 눈물을 참지 못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폭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43장, 44장 거기를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왜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것을 숨겼을까? 43장과 44장에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고요. 특별히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그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우리가 범죄했던데 또다시 범죄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베냐민 보내시고요. 저를 인질로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34장으로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인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그걸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하이라이트인 유다를 조명한다 그러면 유다의 진정성. 야, 유다 참 멋지구나. 동생 팔아먹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죽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까지 가는구나. 이 정도면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가 총리임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미리 알면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명예를 다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에서 영혼이 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성어 가운데 수죽다욕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수죽다욕. 수, 생명이 오래되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그만큼 욕되는 일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봐.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산 분도 많아요. 너무 오래 산 분도 많다고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면서 죄만 계속 기든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수죽다욕. 노욕이라 하잖아요. 욕망으로 오래 살아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서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잊지 말라고요. 무조건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적정한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중요한 거지 오래 살라고 노력하지 말아요. 사명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65세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35년 있다. 얼마나 지겨워? 기껏 해봐야 죄나 짓을 거고. 그럼 뭐하러 오래 살아요? 데려가십시오. 그게 나은 거지.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살게 만드신다고 하면 100세까지 할 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과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 받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시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럽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면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거 그거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내가 안전할까? 그게 아니고 사명에만 붙들린 바 돼서 사명에 불태우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동력자도 주실 것이고. 사명 없다고 하면 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사명 중심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다. 다윗이 관계에서 방황할 때 자기식으로 빠르게 해결했다 그러면 사올이 왔을 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 있었잖아요. 죽여버렸다. 그러면 왕은 빨리 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로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철저히 참게 만드시고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푸레 꺾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올이 죽었을 때 활로래 지어서 통곡하게 만드시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 6절 얘기했죠. 하나님, 여우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온다고. 우리를 추적한다고. 그 선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함. 토부라는 게 최고의 상태,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토부,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을 이렇게 주신다. 선하심. 여우와의 선하심.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여우와의 인자심이 있어요. 인자심이 뭐라고요? NLT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Will pursue me. 나를 영원히 추적하신다고.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 가운데 나를 pursue me. 추적하신다고. 이것 붙들은 사람이 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앙이고, 이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발명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당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의 고난은 발꿈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수는 머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그건 발꿈치예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유익 없고 승리하는 믿음의 정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 부끄러움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지 말고 십자가 붙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끄럼 가려주세요. 그래야 부끄럼에서 완벽한 자유로움을 이끌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타행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로 회복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추적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놓였을 때 타락의 자리에 놓였을 때 벗어나는 것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약속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발꿈치다. 이 약속 붙들고 마귀는 머리가 날아간다. 이 약속 붙으십시오. 부끄러움 십자가 붙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타행이 있습니다. 영광스로 회복시켜 난 다음에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약속 붙으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바닥에서 벗어나서 소망과 승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